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 2, 백이범 모의고사 시즌 2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즌 1 모의고사를 9평 전에 2회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략 어떤 기조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어떤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요. 사실 모의고사라는 것은 한 해 모든 커리큘럼의 끝자락에 있는 최종 정리, 최종 진단의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도 역시 학습의 의미, 일반적인 학습의 의미, 자신의 어떤 보완해야 될 점들을 잘 진단을 하여 모의고사라는 기재를 통해 그리고 발견된 약점들을 학습의 차원에서 잘 꼼꼼히 정리하는 그런 학습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어떤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될지는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시즌 1이 완강이 되었고 시즌 2 4회분이 개강이 됩니다. 어지간하면 9월 안에 완강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 첫째 주 뭐 요쯤에 시즌 3가 개강, 마지막 시즌이죠. 마지막 시즌 총 10회분을 제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시즌 3가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 정도에는 전부 완강을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갈무리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 3주 정도 수능까지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2, 3주 정도 그간에 뭐 여름때 풀었던 N제도 정리해야 될 것이고 또 연계 규제에 해당하는 특수한 문제들도 좀 추려서 정리해야 될 것이고 또 시즌 1, 2, 3 모의고사에서 발견된 여러가지 약점들도 보완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뭐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의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 겁니다만 뭐 일단은 진단과 보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자체가 회독수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두꺼운 N젤을 한 번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지만 얇은 20문제 전범위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여러 회차 품으로써 1회독, 2회독, 3회독 빠른 회독수를 늘려가는 반복학습의 효과가 또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일정 이상 기출 유형을 조금 뛰어넘는 문제들을 모의고사에서 이제 간간히 다룸으로써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시뮬레이션들을 해볼 수 있겠죠. 회차별 난이도가 또 다양하다 보면 어려운 회차, 적당한 회차, 쉬운 회차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내가 그 어떤 다양한 상황들을 내 몸에 적응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모의고사의 또 의의고 당연히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또는 유형은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는 기출 바운더리나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문항이 나올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 변별력 있는 문항들 또는 기출에서 아직 터치하지 않았던 미출제 중요 주제들 이런 것들을 또 문항화해서 이제 모의고사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뭐 이건 N제를 푸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상황이죠. N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N제도 기출 변형에 머물러서는 또는 기출 유형에만 머물러서는 그것이 온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건 항상 작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작년에 출제됐던 또는 올해 6평이나 9평에서 예고됐던 문항들을 뛰어넘는 문항들이 또 수능에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좀 너무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이런 예상을 합니다. 올해는 조금 작년보단 어려울 거야. 그 예상에 부합하는 모의고사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물투커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약간 고마움을 표시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뭐 고마워할 일인가요? 그죠? 어찌 보면은 뭐 당연히 커리큘럼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뭐 이 부분은 여담이지만 이제 물원하고 자꾸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속칭 뭐 아니 물투를 이렇게 뭔가 소홀히 하는 것은 어 뭔가 이게 돈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약간 고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몇 번 서러움을 또는 서운함을 토로했던 적이 있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칭찬받기 위해 또는 누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미지 관리를 위해 물투 커리큘럼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미지 관리요? 이미지 관리라고 하면 아예 안 했죠. 그쵸?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투 커리는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하면은 이상하게 욕을 먹어요. 물론 이제 칭찬과 고마움을 표시해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하지만 이상의 물투는 약간 피해의식이 좀 있어. 이게 마이너리티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요. 하지만 피해의식 때문에 자꾸 뭐 원과목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조금만 자기네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본전도 못 찾는다고 하죠.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게 뭐 학생들한테 뭐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안 한다. 또는 또는 뭐 학생들한테 칭송을 받기 위해 내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저는 당연히 교과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수능 과목에 들어가 있고 아무리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수가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 과목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마음으로는 사실 진짜 조금 더 볼륨하게 볼륨이 있는 좀 더 풀커리도 더더욱 이제 양쪽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질적으로도 좀 우수한 뭐 그런 이제 문항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쨌든 뭐 현실적인 한계들도 좀 있어서 제 나름은 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하고 믿고 따라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학 투 선택자들이 갖는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의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상실감, 공포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선택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시작도 하기 전부터 뭔가 큰 중압감 같은 거 하나를 지고 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선택했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서 우리가 원하는 난이도의 문제가 꼭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남은 기간 의미 있게 여러 가지 어떤 뭐 제가 이제 1년간 운영했던 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념, 기출 그리고 심화 N제 그리고 10회분의 모의고사 그렇게 이제 운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수특이나 수한 같은 시중에 좀 흔치 않은 물리학 N제 이런 것들을 또 풀어본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총합해서 남은 기간 그래도 한 두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면 사실 이제까지 해왔던 학습들을 마무리하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주관적으로는 좀 많이 쫓기겠지만 그럴수록 좀 더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직시하시고 끝까지 수능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길에 저도 좀 함께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강 1회분 해설 때 또 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시점은 추석 좀 전이라서 추석도 좀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올해 한 해 또 다사다난했죠. 힘든 수험생활을 보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마음 부여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또 처지지 않게 뭐 여러 가지 뭐 건강관리, 멘탈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 써야 될 겁니다. 하여튼 뭐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